검사가 너무 정확해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라고 성격 유형 검사를 마친 한 참여자는 말했습니다 쉽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당신이 누구이며 왜 그러한 특정 행동 성향을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무료! 무료!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음! 와우! 검사실시 무료 성격 유형 검사 검사 시작 전 3가지 유의사항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능하면 답변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저는 잘 소개를 못해요 중간쯤 그렇다고 아예 못하진 않고 중간 정도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을 한다? 맞아요 주변 상황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냥 무시하고 내 할 일을 해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이것도 맞아 지저분한 거 다 치워 보는 순간 다 치워버린다 중압감을 받을 때도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 그쵸? 맞죠? 저도 굉장히 침착하죠 보통 대화를 먼저 시... 이것도 맞아 난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아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아 이 정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 체계 맞아 체계적인 게 중요해 대개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어... 활동적이다? 물리적인 활동을 말하는 건가? 의욕이 있는 건 맞아 활동적이라는 것도 내가 뭘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뜻인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보는 것 같아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맞아요 내가 만약에 지각을 했는데 아이씨 늦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쓰미마생 하면서 막 늦어 아 다음부턴 늦지 말지 막 이러면 아 제가 오늘 왜 늦었냐면서 이렇게 딱 좀 설명하고 싶은 그런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 할까? 아니 이 정도 하자 요즘엔 정리 잘 안 하니까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싫어해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난 창의적이지 않아 하지만 현실적이야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 아니야 요즘 좀 많아 사람들이 날 너무 열받게 해 보통 여행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거 맞아 난 여행계획은 철저히 세운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어 왜 어렵지? 어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잘 안해 잘 안해 어 귀찮아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난 절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 토론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뭐야 민감한 반응 보다 보다 반응 보다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 해야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아니 중립할게요 이거는 진짜 중립할게 이게 좀 애매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저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아 나 이거 걱정 엄청 많이 하는데 비동이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아 노노노노 종종 다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맞아 난 부러워해 한 이 정도? 아 이 정도?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모임 어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투수분들 대부분 여기 찍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길 찍겠죠? 사교모임보다는 역시 비디오 게임이나 재미있는 책이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맞아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공상? 공상? 한 칸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우와 이거 맞아 나는 굉장히 좋아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 나가긴 귀찮은데 막상 나가서 이제 이런 날 봄에 꽃 벚꽃 많이 피잖아요 이렇게 좀 거닐다 보면은 많은 생각에 잠기고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상대방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약간 그런 거 있죠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건 맞아 똑똑한 것보다는 역시 착하게 사는 게 짱이야 겁나 똑똑한데 겁나 싸가지 없으면은 아 그거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내 행동에 영향을 준다 한 칸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겸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준다 음 글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한 칸 두 칸 사실 제가 좀 아싸라서 이런 거 잘 못 어울려요 가 아니고 요즘은 그래도 조금 오케이 한 칸 한 칸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고 납니다 아니요 정장을 유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구체적인 아 근데 잠깐만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 나 이거 요즘 많이 하네 로또 때문에 이거 아 로또 당첨되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두 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루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야 난 계획적이야 하루의 계획이 짜져 있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고 와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충실하다 일단 충실하면은 아 이거 진짜 이거 칼같이 하는게 진짜 이런거 어려워 이거는 대부분 어려워하지 않을까 칼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충실한데 그쵸 만약에 일도 드럽게 제대로 막 맨날 지각하고 이러고 뭐 실적도 못 내고 이러면은 너 나가 인마 어? 꺼져 이럴테는데 충실하다 이거는 조금 참작되어야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 와 맞아 인간은 대체 왜 살까나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인간은 대체 지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이 뭐... 약간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건가 맞아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선택을 보류하는 것?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아니지 보류를 하면은 오히려 아니야 난... 난 보류하는 거 싫어해 비동이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는 잘 하진 못해요 하지만 문제 처리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 칸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일정표를 만들진 않는데 아냐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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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내 머릿속에 있어 오케이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뭔 소리야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올바르게 행동하다는 게 이 협력적인 자세 아니야? 헷갈리네 어쨌든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비둥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와 이건 맞아 인싸 파티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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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막 이러는데 막상 갔다 오면 에너지가 막 좀 차오르는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만나고 이런 거 막상 가기는 귀찮은데 갔다 오면은 에너지가 조금씩 차는 느낌?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땡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아니요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 아니요 대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한 칸 오케이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상상보다는 경험이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맞아요 두 칸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에 가까이 맞아요 벽이 짱이야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없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지는 않아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권력을 쥐는 것은 의미가 없어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 아하 난 오픈 엔딩 이런 걸 싫어하는데 열린 결말 이런 거 그래도 나름 아니야 뻑 휴 아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아 난 주도적인 거 못하겠어 두 칸 어 벌써 검사 결과야? 아 당신의 성격 유형은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 하이픈 A 일단 내양형이고요 에너지는 현실주의형 본성은 이성적 사고형 이거 반반인데 거의 51대49 그리고 전술은 계획형 계획이 90% 탐색 따위 하지 않아 10% 자아는 자기주장형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명이면 좋단 일을 둘이서 수행하면 될 일도 안 되거니와 셋이상 하는 경우에는 일이 전혀 상사되지 않더군 논리주의자형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나으며 그들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않으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뭐가 정확해요 아직 몰라 자 더 봅시다 뭐든 쉽게 가정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들은 주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허튼 짓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으로 와 이건 맞아 허튼 짓을 용납할 수 없어 결정을 내린 후에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열과함으로써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를 재빨리 인지하여 즉시 실행에 옮기기를 독려합니다 재입된 커지에 아 네 특히나 우유부단한 것을 몹시 싫어하며 혹 결정 내린 실행안이 비현실적인 이유로 장애에 부딪혔을 때 쉬운 인내심을 잃기도 하는데 특히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세부사항을 놓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마감시간은 가까워져 오는데 논의가 성사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이들의 불편함 심기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편 난 진짜 우유부단한 거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막 내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휴학하고 뜬금없이 휴학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애들 그냥 쉬는 애들이 있었거든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너 왜 그러냐고 맨날 내가 내가 괜히 과몰입해가지고 왜 그래 너 뭐하게 막 하면서 아 그냥 좀 쉬게 해 너무 피곤해 하면서 뭐 뭐하게 뭐 영어 영어 뭐 공부를 할 거야 뭐할 거야 막 그냥 모르겠어 막 이런 애들 과몰입해가지고 내가 아 너 그러면은 막 하면서 차라리 군대 가라고 했어 뱉은 말에 책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 뱉은 말에 대한 책임과 평판 논리주의자형 사람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던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자 기어이는 책임을 지고자 기어이는 해내고야 맙니다 이런 그들이기에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이들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 이거 맞아 뭐를 하겠다고 말을 뱉었는데 책임을 안 줘 그러면은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게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게 뭔 뜻이야 아씨 어쩌지 저 녀석을 어쩌면 좋지 매달아야 되나 이런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태만과 부도덕의 조합만큼 논리주의자형 사람이 사람의 적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도 없을 겁니다 태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도덕하지도 마시고요 아시겠죠 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개 일을 진행하는데 직장 내 토의를 거치거나 다른 이들의 견해를 들을 필요 없이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가능케 하는 어느 정도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권한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예리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고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결론사회에서 만나면 피곤한 타입 왜 피곤해 내가 다 책임지는데 어? 나 혼자 하고 내가 책임지는데 이게 왜 피곤해 임무 달성을 위한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5점 하나 없는 청렴한 이들의 성격으로 하여금 이들을 종종 이러한 오류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오류? 음 이들의 청렴 결백한 성격은 논리주의자형 사람을 정의하는 핵심 사항으로 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든 이들은 일단 정해진 체계나 지침을 고수하며 비록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분란을 야기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논리주의자형 사람에게 있어 감정적인 고려보다 정직함이 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요구학적으로 만나면 존대는 타입 무슨 소리예요 저 얼마나 자비로운데 때로 이러한 그들의 대담한 행보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로봇 같다는 잘못된 인상을 씹어주기도 합니다 맞아 잘못된 인상이야 이거는 저는 절대 냉정하고 로봇 같지 않아요 감정이나 애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혹 사람들로부터 냉혈인이라던지 더 심하게는 감정 자체가 있느냐 같은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게 깊은 상처를 맞아요 이거 상처받는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감정 있냐 백해무익한 물이 와 있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게 뭐야 백해무익한 물이 논리주의자형 사람의 헌신적인 성격은 매우 긍정적인 자질로 이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이루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이들이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간혹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맞아 이용하는 애들 있어 안전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논리주의자형 사람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뒤치다거리를 마닿지 않는 이들의 성향을 아는 동료나 주위 사람들은 간혹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같은 것들 맞아 떠넘기는 사람도 있어 어? 조별과제 이 자식들 더욱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사실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들의 성향 때문에 정확히 사실을 밝혀낼 증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 이것도 맞아요 나는 뭔가를 하면은 꼭 근거 사실 근거 막 이런걸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없으면은 난 확실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 한 그런 그런게 있어서 근거를 찾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들은 그들 자신 또한 챙기고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수록 기대기만 하는 이들에게 언제고 싫은 내색 한 번 안는 논리주의자형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의 골이 쌓여 터진 후 돌아오기 늦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기 전 안전과 효율성 추구를 위한 완광하고 헌신적인 이들의 성격을 활용하여 장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활기차고 명료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성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으며 이들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주는 동료나 배우자를 만난다면 이들은 안정은 추구하는 자신의 성향으로 하여금 이를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음 제 단점을 보완해주는 동료 배우자를 만나면 굉장히 굉장히 좋다 뭔 뜻이야 어쨌든 논리주의자형에 속하는 유명인들은 스팅이고요 누구야 이 사람들 다 조지 워싱턴? 조지 부시? 다 대통령이야 누구야 다 누군지 아세요? 다들? 헤르미언누가 있다고? 어디 헤르미언누 그레인저 있네 기호 1번 한번만 한번만 믿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단 5분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누구지? 셜록홈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인스펙터? 게롤드가 어딨어 어? 야 위처는 왜 나와 게임이 왜 나와 이거 게임이 왜 나와 뭐야 이거 현실인물이 아니잖아 어쨌든 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링크 유튜브 거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 아시겠죠? 재밌었습니다